양파 맵다 찹쌀가루 참기름 참기름 김치맛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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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고추 그리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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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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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먹브라더스 삼행제 중 첫째입니다 둘째입니다 막내 셋째입니다 네 오늘은 떡집볶음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동생들과 함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생했다 조명때문에 얼굴이 이런거 다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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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네 신세이네 이쁘게 되면 피클 생활 아니구잖아 저쪽이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구가 저리 좋다고 하네 이거 저녁이 맛이 좋다 더워지면 바꿔줄게요 조명이 조명이 조명 빨리 해바래 자 먹어보자 뭐가 마르나 오늘 민점에 때문에 오늘 공사좀 한다고 오늘 공사좀 한다고 서운하다 묵고 시작하잖아 무등산 갔다 갔나 아니 그룹자님 법은지님이라고 아시지 어 그분이 이게 담양하고 강주쪽하고 왔다갔다 이래 생활하시는데 그분이 막걸리를 강주쪽 막걸리를 좀 있게 있는 막걸리를 보내주셨어 강주쪽 유명한 사람이 무등산 아이가 그렇겠지 무등산 우리가 강주까지 가기 힘들잖아 바로 이래 또 막걸리를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 어서 가봤나 무등산 앞으로 지나고 지나고 유명한 데는 우리가 유명한 건 무등산 유명하지만 내장산 양풍 정말 유명하거든 가지러 못한다 사람이 엄청 많다 가지러 못한다 가지러 못한다 무등산 가봤나 안 가봤지 안 가봤지 내가 가봤나 물어봐 이 년 가봤나 물어봐야 되지 가봤나 자랑할래 네 한잔하겠습니다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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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와 주기네 청냉언도 있고 이야 다른데 그냥 깔끔한데 괜찮네 단맛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맛이 깔끔한데 맛잇가 깔끔하다 하여튼 깔끔하다 잘 다른데 이거는 A급 A급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겠다. 우리같이 젊은사람. 우리 젊은거야? 무슨사람에서 생각하라고. 금요일로 치면 12,000원은. 맞춰봐. 맞춰봐. 2,500원까지도 되겠다. 얼마? 2,200원. 2,100원. 2,500원까지 되겠다. 나는 그만 같이 느낀다. 이게 1,300원. 와 진짜? 와. 요즘 내가 천원길래 얘기 많이 해가지고. 높이 굴렀는데. 가격대비 정말 괜찮네. 그래. 요렇게 배터리 먹으면 되지? 요렇게. 어디 강주나 무동산 갈 일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같다. 그렇네. 기억나면. 기억나면 사먹겠다. 이거 어디로 샀나? 아니. 법은지님께서 보내주셨다 했잖아. 아. 딴 생각했네. 감독님. 슬쩍 드려야 되겠다. 딴 생각 많이 한다고 했잖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덩치부터 안 먹어. 씹는 맛이 좋다. 이거 맛있네. 똥집에 아무것도 없이 소금하고 후춤하다. 그다. 깔끔하게 한다고. 소금은 별도로 없지? 응. 비슷해. 소금 딱지 놓은 것 같아. 그다. 아이고. 이거 호박이가. 단어박이네. 감자가. 오. 단어박이네. 맛있다. 맛있다. 나는 먹 õ가 입은거같은 것 같아. 방금 Quest 사고. Goes给게 먹었잖아. onwards 다음ð사업도 없을까. 하 säga. lengths轉다는데 구경 hatırchen effetti? 영itatγο 안 STEM Joan 되는데. 소금을 뿌리긴 뿌렸는데 양이 많으니까 그걸로 부족하네 고추가 얼마나 먹어? 우리 평화시장에 닭풍지 유명하잖아 젊었을때 진짜 천천히 먹었는데 나도 젊을 때 나 고닥 사무실 때 당이 생겼는데 최근에 간 적 있나? 최근에 원래 초향 봤나? 가서 퇴핑해가지고 태카오 때가 또 태카오 맛없데? 맛있다 그쵸? 맛있다라지? 그래 거스크스에 가서 먹으면 무게지고 그거보다는 태카오 샀는데 집에 가면서 냄새가 나니까 먹고 싶은거야 그래 가는 길에 배우가 맛있어 가는 길에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 고추가 맛있겠네 고추가 맛없더나 고추가 맛없더나 집에 가면 별로 맛있었다 맛이 없는건 아닌데 많이 조금 떨어지지 응 토필이 가는 집 있나? 없어 옛날에 있었지 단골로 유명한 곳은 대구에 대구통닭 팔자나 대달 대달은 배달스키크뿌면 맛이 없더라 그저 자리에 먹으면 맛있는데 분위기도 있디 분위기 크더라 집에서 맛있더나 술만 들었나 친구보다 그냥 집이 맛있겠고 술이나 집이 맛있고 어떤 가게는 술맛 좋은 가게가 있어 배타가 좋은 가게 있어 그 맛하면 술 맛있는데 그저 그 친구들하고 뭐 맛있잖아 그 내가 요새 친구들 틀만 한다 술 덮으려고 집에서 보면 만약에 소지 한 명 먹잖아 밖에갖고 막 두 명 다 세 명씩 먹는거니까 나도 그거 때문에 나이 무니까 웬만하면 애들하고 좀 움직이고 여행가서 초대하면 술을 막 세 배 네 배 무니까 단들 없어졌잖아 그런거 때문에 초대하기가 좀 없었대 근데 뭐 많이 돼? 대게 소지 한 명 더 먹고 딱딱하게 먹는데 겁나 친구 나 친구 좋아하는데 어 술만 써서 세 명 네 명 먹으니까 땀 없었거든 친구 조심해야 돼 친구 다 자기야 하지 술 한번만 또 술 한번만 또 조각을 해야 술 한번만 주고 있나 일단 가깝게 해야지 가깝게 해야지 가깝게 해야지 아 고개 참 난감하대 이게 저녁 7시 먹는 자카는데 당연히 먹구부가 한 잔 무지잖아 이게 해야 되는데 저녁 7시 만났는데 짬뽕 먹으러 가재 이야 난감하대 소지 먹자 소지 먹겠네 네 그렇게 좀 있다 이게 응 옛날 그 옛날에 뭐 우리 때는 고삼토에 이래 막 가구 속 많이 살았거든 응 뭐 얘기 되잖아 주문 많이 당기지 어 다 끝났잖아 역시 없잖아 모르당겨 고소 많이 되겠지 응 그때 이게 유행이었다니까 응 응 야 내가 어제 끊어놨다 하면서 맥주 마시로 많이 당겼지 시험 끝나고 가면 수능 101주 후반나 응 자좀 먹어가지고 나 수능 전날에 그 기자충하고 수 먹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래도 수능이 좀 오래 응 대학 갔다 갔다니 내가 안했어 가지 수능 전날에 수 먹고 대학가 항상 가로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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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응 네 네 성경에 나는 했던 날에 수 먹으면 조합이 뭐냐면 긴가루 딱 풀어주고 좋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 생각 이거야? 하하하하 뭐 재수하는 아들은 모르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도 평소에 공고 좀 했는가보네 응 응 내가 응 응 맛이 안 넘지 응 넘다고 왜냐면 얘기 Aren't 바쁘게 할게 많다 나한ailing surgeon 야상 별 Can's 동아리에다 거기 서 못지 모르게 막걸리도 입먹지 그닥에도 술 안먹는 사람은 안먹는 사람이 있네 술 먹지 않은 사람들은 다 먹어야지 마쁘지 술 안먹는 사람도 그 맛은 봤을거 아이가 수확냉하면 다 먹잖아 친구들 맥주는 사람은 먹지 맥주는 다 같이 먹었다 아이가 근데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나지 본인이 술 주량이 먹잖아 사고 많이 한다니까 우리 나이들은 그런거 사고가 났잖아 그래도 술 술을 주정하지? 친구들 많더라구 아직 그런사람이 있겠나 주문맛 서를들이 있는사람이 있고 그렇지 너무 중앞에 막 자고 이럴때 먹으면 친구가 가게앞에 샷다 밑에서 자고 있고 우리같이 집에 보내고 아 이건 막 세뱀이 밭이네 좋네 이게 노동산 광주선으로도 이름이 있는거다 아이예요 그렇지 인기있는걸 보내셨더라구 아 무삭 청 광주에서 탐 안치겠나 네 가압이 저렴하고 다음에 뭐 이러면 광주가서 현지에서 맛을 봐야겠다 이게 또 택배로 왔으니까 아 강주는 이제 두 번가 받는거였다 두 번 갔는데 뭐 큰 죽은 없고 대개 어디 서해나 진도나 완도이나 해남하고 여쭤든 항상 거쳐가는 곳이 거쳐가는 곳인데 강주는 항상 써가지고 밥만 먹었나 그런거 같다 옛날에 강주에 비해 난리 안되나? 어 강주에 비해 난리 안되나? 그때 몇 수학여행인가 뭐 학습하러 학교성 간뎌있고 응 나는 강주에 안 힘내서 장면도 갔다갖고 사고 받고 대장면도 갔고 아 얼마전에 3일전에 우리 큰애하고 둘이 궁극하러 갔어 어디갔냐 평화성 갓바이 어 갓바이 오라 힘든데 3일전에 뭐라도 해야될까 싶어가지고 소 물러갔나? 3일전에 그냥 뭐 딱히 뭐 그런게 없어가지고 3일전에 기념상 올라갔는거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전화 저녁인데? 8시쯤 됐거든 내려오는데? 응 갑자기 애가 아빠 몇 대이 아 멀쩡하라 싶어가지고 듣고 보니까 아 아 아 그 드라마 소 코끼리맛은 코끼리? 소 코끼리맛은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갑자기 애가 하는 말 아빠 죽어 죽여 죽여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그 말 약간 크고 크고 큰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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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엄맛은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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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시프를 가지고, 우리의 시프를 가지고, 그는 이리가 그려줄 수가 없는데, 공격하는 게 그린데, 애가 쭉 죽으면, 입당으로 가면 죽는다. 죽는다. 너는 그 맥에 있잖아, 죽는 거야. 애가 또, 아, 욕했다고? 욕했다고, 욕했다고, 아빠, 호라시가 나갔다고. 도저히 호라시가 못해. 호라시가 또, 뭐니깐. 조카는 재미있네. 재미있어 가지고 가야지. 엄마는 재미있어. 아빠가 무선게 없지. 엄마는. 난 겁이 나가지고. 내 혼자 있으면 어떻게든 뭐 하겠어. 달치도 내가 다시 한 게 있었는데. 애가 좀 큰일 나니까. 주번에 댓글를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멧돼지가 쓰레기가 좋다면서. 0.1인가. 그래서 나는 그 생각 다 듣거라고. 혹시나 본격하면 남 옆에 다 주먹 안아야지 싶고 있었는데. 애가 하니까 또 싱쓸 이런 게 있잖아. 내 혼자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응. 멧돼지가 좀 싱크로가 치갈 때가. 그러고 누나가 밑에. 어땡 터난데 있거든. 아줌마한테. 아줌마 여기서 멧돼지 봤다 하니깐. 자손 나옵니다 이깐. 태어나잉. 많이 나타나. 청구를 많이 하네. 그리고. 왜. 자손 나타나는데. 멧돼지를 이렇게. 멧돼지를 가만하더라고 하니까. 사람 공지를 안 한대. 사람의 놈이의 습관. 멧돼지라 그러는데. 그러고 낮에도. 아줌마도 막. 집에 켜고 나이가. 아줌마도. 등산한 사람들은. 가슴마도 막. 멧돼지를 가면. 막 뛰어 온다 가네. 멧돼지가 자손 온단다. 공지를 안하니까. 굳이 뭐. 뭐. 차살을 안 나가라. 그래가. 뭐. 하루종일이 뭔데. 멧돼지 봤다고. 이렇게. 8호선. 8호선 올라가시는 분들. 멧돼지 보더라도. 안심하시고. 올라가시면. 가까이 좀 찾으십시오. 이거 아니까. 가까이. 경상방면. 올라가는 길인데. 안전하다고. 올라가다가 멧돼지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안전하답니다. 아. 빨리 사주십시오. 난. 갑자기 뭐.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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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멧돼지. 본 기억이 잘 없네. 대부분 못봤지. 나도 못봤어. 동물에게 멧돼지. 멧돼지 있나. 없지. 없을 것 같아. 아니 있겠나. 다 동물이 없더라. 응. 본 기억은 난 것 같은데. TV에서 봤는 건지. 실제로 봤는 건지. 그거 기억이 안 나네. TV로 보는 걸. 현실에서 봤다 없을까. 착각하겠지. 난 내일. 전 빼러 가는데. 나도 빼기 싫은데. 애가 하도 빼라고 하니까. 아니. 댓글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생기도 하고 나린데. 뺄 건 뭐 있나. 아니. 전도 별로 없어. 없는데. 애가는. 전만 빼면. 지금 있으니까. 학원 가려주면. 부끄럽다는 거야. 아빠가 지금 있는 게. 그러니까. 아마도. 엄마가 나면. 얼굴이 깨끗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그래. 뭐하는가 봐. 아니. 학원. 보내주는 게 재밌나. 아기가 도로 건너는 게 좀. 불안이니까. 아. 도로 건너서 가나. 내가 한 번씩 걸어 도로 건너다는데. 불안이니까. 따라가는 거지. 이리. 이리. 이렇게. 내일 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엄마. 아빠. 내일 쯤 빼는 거. 마음에 드는데. 아빠 얼굴. 하얗게는 안 돼. 이리 하는 거야. 하얗게는 그건 안되잖아. 이리. 엄마가. 그거는. 새로 태어나든가. 아빠를 다 까라. 하네. 이렇게. 줄자도 못하니 않아. 아빠 살 때 입 옆에 머리카락 다 빼자고 하면서 머리카락 빼자고 수염 수염 입 옆에 머리카락 다 빼자고 아빠 살 때 수염? 세법이네 아빠 생겼네 괜히 마음 안 되는 모양이 집에서 하는 모양이 참각시절에 그런데 엄마가 너무 예쁘니까 상대적으로 엄마가 입물이 좀 좋으니까 왜 갑자기? 정답이? 저식 이쁘지? 점 빼는 거야 해줄 수 있으니까 해보고 그러니까 아빠 가슴이 너무 크다고 이거 좀 작게 안 돼요 수염 덩어드려야 됩니다 집하고 보면 되게 호리호리해 이게 없으니까 이 가슴이 납니다 아까 가슴 좋잖아 가슴 좋겠다 남자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되면 아빠가 머리 자른가? 머리 자끈데 엄마가 삼아라 엄마가 머리 자끼라 네 아 삼아 남았디 보통 애들이 저 사춘기 되고 이래 넘어주면은 아빠가 좀 멀어져 대부분 그렇다 카네 좀 굳이 빼려봐 대부분의 질이 큰데 뭐 차도 안쪽까지는 괜찮은데 중고다 기고하면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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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같은 부동하고 비말라 카면 애들이 엄마보고 엄마의 근처 오지마 그런 말 한다고 하더라고 애들이 그런 신경이 많이 쓰는가봐 아니 우리 중고등학교 때 나는 잘 몰랐는데 친구들 엄마하고 시내 간다든지 엄마하고 가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엄마하고 가면 좀 떨어져 가고 애들한테 같이 있는 걸 그 모습이 좀 그런가봐 엄마 모습이 화려하면은 다 예쁘게 가겠지 자기선에 좀 그게 아니라 그 나이에 보호자하고 같이 사는게 참패한거지 이럴때는 그런거도 있을거고 네 고작되어가지고 보호자하고 같이 사는게 아니거든 일단은 전 빼고 방금 좀 씻어야 안되겠나 진짜로? 방금 영 씻어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저거 생긴 뭐라고 방아리 생긴 참패 보니까 이게 뭐 닭다리 막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저거기 좀 평화평가겠네 뭐 호자이크를 해주던가 얼굴에 또 해명하려고? 하하하하 아니 방송을 매일 해달라는 친구도 계시는데 빠지지 뿐만 사고도 사고 하하하하 그 댓글보니 저 우리 저 막내가 매니클맨 촬영할때 그 얘기하면서 받는거야 하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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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저때 잡초 아 잡채 잡채 이제 막 인기를 어디께냐 막 나중에 막 필러 맞고 어 보톡스하고 아 80분에 100불을 애 땐 애 땐 1년되면 제일 잘생겼을까 아이가 지금도 지금도 인기 제만동안 아이라 팬들이 하하하하 원판다 켜라 원판 불변의 법지 모르나 아무래도 그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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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 또 이상하믄 팬들을 위해서 내가 저 빼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팬들을 위해서 하하하하 팬이 없다 만한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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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댓이 니 이것 좀 빼놔아이가 아 전 100억이 됩니다 하하하하 보통 신랑하고 많이 다룰으면 싫어하는데 좋아하니까 싫어하니까 진지하니까 이쁜댓이 니 이거 신랑하고 오싶다 사진? 어 사진 메일로 좀 부탁 하하하하 그래 잘해주는갑다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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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나있다 맛있다 응 응 그니까 랩이 순해서 좋다 아기 percentage 아 그래 덕 vig이 있었어 아 다르다 안받아 아예. 조금만 생각하고 이렇게 푹이도 다르다. 맛있네. 아 이거 그냥 막걸리 뜯고 있네. 좋아하다. 아 그냥 감정 좋다. 맛있네. 어. 맛있다. 맛이 좋다. 안 그래도 댓글 중에서 막걸리 뭐 1등 2등 3등을 뽑아달라고 말씀하시면 되신대. 어. 지금까지 뭐 반죽 막걸리 1등 뽑는다고 하면 뭐 있나. 아까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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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어가면. 얘를 있나. 태어로 하고. 1등만 보면 한계만 보면. 한계만 보면. 한계만 보면. 한계만 보면 태어로. 태어로. 이게 막걸리 취향이 많이 틀린 것 같다. 이런거 없나.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나. 1등 가기 좀 애매한게. 니가 생각하는 1등이 비싸. 그 맛. 그 맛. 비싼 맛이 좀. 동동한 게다른 것 같아. 그런 맛이 좀 있네. 1등을 뽑게는 좀 그렇잖아. 다 이 맛을 낫잖아. 맛이 있다. 특색이 있잖아. 우리가 가면 우리 1등을 뽑겠나 봐. 그냥 우리 나름대로 지금. 못 뽑겠다. 다음에 우리가 막걸리를 좀 구할 수 있으면.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좀 하나 재밌겠다. 또? 한 번에 해야지 뭐. 1이나 2번에 해야 안되겠나. 맞추지 못하겠다. 정말 안 보고 우리가 먹었을 때. 이제 1등이 뭐해 놓을지 생각보다. 맞추지 못하겠다. 맞추지 못하겠다. 맞추지 못하겠다. 맞추지 못하겠다. 진짜 맛있을거다. 차이가 없어 별로. 별 차이가 없어. 맛있었어 그냥. 옛날에 그. 콜라 선정할 때. 펩시오하고. 또 콜라. 하고 뭐. 이래. 이래서 막. 맛있겠잖아. 그것도 못 맞추잖아. 옛날에. 사이다하고. 후하콜라하고. 눈 딱 가라뿌고 먹으니까. 그걸 못해. 응. 눈 가라뿌고 먹으니까. 근데 사이다가. 탄산 많이 묻나. 아 이거 사이다가. 사이다가 콜라하고. 눈 가라뿌고. 알잖아. 그렇잖아. 옛날에. 스펀지가 됐었는데. 콜라하고. 다자고. 다자고. 잠시만 해볼까. 시각서에. 칠성사이다인가. 그거하고. 콜라하고 딱 했는데. 탄산이 얘가 비슷한가봐. 하여튼. 잠시만 해보자. 잠시만에. 우리 사이다가 콜라하고. 근데 콜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되다 하지. 그리 불렀는데. 사이다가. 사이다하고. 콜라. 콜라하고. 펩시콜라 3개. 펩시는 바로 안다. 부담 안되겠나. 3개. 3개. 그렇게 3개 딱 해보자. 야.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 가면 질러 그러네. 마무리하고 같이 먹어야겠다. 아. 마클도 맛있고. 안주도 이삭고. 조금밖에 사는데. 응. 그러면 잘 먹자. 우리 먹도. 맛있네. 응. 그래. 마무리하고 또. 다음주에 찾아뵙자. 네. 오늘도 동생들과 함께. 똥찌. 볶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먹브라더스. 사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